정보사회론 1강 정보위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1강과 2강으로 그렇게 구분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강은 정보의 정의, 정보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 자료, 정보, 지식의 구분, 정보의 특징, 정보의 질적요건과 허용, 정보의 가치, 분류 이런 순으로 8가지 항목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정의입니다 사실 모든 학문의 처음은 용어의 정의에서 출발합니다 제가 국가정보학을 강의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각종 용어의 정의인데 정보사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보의 정의가 도대체 뭔가 우리가 정보사회를 구성하는 정보사회, 인포메이션 소사이트를 구성하는 인포메이션이 도대체 뭔가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라틴어 인포메티오에서 출발했습니다 어떤 행상이나 구성 또는 교시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프랑스어로는 어떤 진상에 대한 수집 및 철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라는 것, 인텔리전스가 적정에 대한 보고 이런 것들이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포메이션은 어떤 진상에 대한 수집 및 철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요 사전적으로는 알리는 행위로서 주어진 사실이 전달되는 행위, 정보를 가정으로 이렇게 간주하기도 하고요 알리는 거라는 거죠 A에서 B로 알려주는, 텔링하고 있는 그런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알려지는 사실로서의 구성된 행태 그 자체는 상태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정보와 자료와 지식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는데 정보사회론에서는 데이터를 자료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의미 없는 숫자, 오늘 기온이 제가 못 보고 왔는데 영하 1도다 이러면 오늘 기온이 영하 1도다 하면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뭡니까?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인포메이션이 되려면 오늘은 영하 1도로서 작년 12월 평균 기온에 비해서 낮다, 높다 이런 어떤 뉴스를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인포메이션, 정보가 되는 거고 그 단계를 넘어서 작년 12월 기온보다 올해가 1도가 높다고 얘기하면 그래서 이상 기온인 것 같다 앞으로 올해, 올해, 겨울은 예년에 비해서도 훨씬 따뜻할 것이다 그래서 오리털 파카를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오리털 파카를 살 필요가 없고 추위에 대한 큰 대비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은 또 굉장히 추워지면 파는 이런 제품들은 팔리지 않겠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도 혹독한 추위가 오지 않으면은 국가가 난방이라든지 전력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지식이라는 겁니다 뭔가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걸 어떤 사고를 통해서 분석하고 조합하고 뭔가 고차원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결과물을 지식이라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보 전문가들은 데이터는 데이터라고 그러고 인포메이션은 첩보, 인텔리전스는 정보 이런 얘기를 씁니다 우리가 지능이라는 용어로도 많이 쓰죠 인텔리전스는 IQ 이러면은 이런 것에 인텔리전스는 지능이라면 지능지수, 지능지수로 이렇게 쓰는데 뭐 이렇게 EQ, IQ, EQ 이건 감성지수네요 이런 부분들인데 이 지식과 정보의 마지막 단계는 지혜입니다 지혜, 사실은 지혜는 인류가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뭔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에 변치 않는, 변치 않는 뭔가 그런 어떤 깨달음 이런 것들을 지혜라고 하는 거죠 뭐 인간의 속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혜인 거죠 뭐 도는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도 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뭐 노력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지혜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래서 어떤 난관이 닥치더라도 그걸 극복해 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어떤 통찰력, 직관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지혜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데이터와 인포메이션과 날러지의 차이점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차이점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의 이런 것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보에 대한 학자들이 정의입니다 정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런 것을 샤넌이라는 사람은 정보란 자유롭게 메시지를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애로운한 학자는 정보는 의사결정행위에 의존되는 모든 대상은 불확실성을 감수하기 위해 반드시 정보가 필요하며 쓸모있는 정보란 교환가치와 이용가치를 표하는 경제적 가치를 내파한다 이런 겁니다 교환가치라는 겁니다 내가 뭔가 정보를 주면 누군가 돈을 준다는 얘기죠 돈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용가치는 뭡니까 이 정보를 활용하면 내가 뭔가에 뭐예요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내가 만족을 느끼거나 효용을 느끼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은 주식시장에서 내가 어떤 특정 기업이 주가가 오를 것인지 오르지 않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주면은 우리 돈을 줘야 되는 거 그 정보를 살려면은 그게 교환가치가 되는 거죠 그 정보가 회사가 주가가 오를 것이다 왜 오르는지 설명하는 그 자료 정보 자체가 누군가가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돈을 주고 사는 거죠 그 100은 10만원 주고 그 정보를 사갖고 내가 주식을 사갖고 주가가 올라서 내가 100만원을 벌면은 그게 또 뭐예요 이용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실제로 이용가치가 있는 거죠 그 정보를 내가 100만원 주고 사서 10만원 주고 사서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쓰는 거죠 이용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 돈으로 경제적 가치 돈으로 한산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정보는 더본스라는 사람은 정보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인간의 모든 지적 행위를 구조화 시켜주는 유행적 표상의 결과이며 결과 또는 상태이자 인간의 정신적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과 해석을 지적시켜주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의 지적 행위를 구조화 시켜준다는 거죠 우리가 뭐 아무것도 인풋이 없으면은 머릿속에서 생각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린애가 아무런 경험도 없이 태어나서 예를 들어서 사막이나 사막이나 어떤 동굴 속에서 아무것도 듣고 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대로 계속 100년을 살아도 100년을 재혼차서 살아도 뭐예요 그게 짐승에 불과한 거죠 무슨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보고 듣고 배운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사고가 할 수 있는 거리가 없는데요 짐승에 불과한 거죠 짐승 그래서 인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적 행위를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인풋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맛을 느끼고 오감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끊임없이 인풋을 받아야 여기서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하고 구조화 시켜서 그러고 나서 내가 행동에 반영을 시키고 그게 또 머릿속에서 정돈이 잘 되고 뭔가 고차원적으로 되면 그게 지식이 되고 그게 수백년 수천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 집단이 찾아낸 벤치 않는 그런 것들이 되면 그게 지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인풋이 중요한 거죠 인풋이 즉 맥컬업이라는 사람은 정보는 개개인의 정보인지와 정보처리라는 주관적 상황에서 어떤 사실을 깨닫게 하거나 확신 지켜주는 인지체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파라데인이라는 사람은 정보는 커뮤니케이션에 일어나는 물리적 표상이나 사고의 모든 행태라고 정의하면 미디어의 종류에 따라 정보의 의미가 다르게 규정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맥도너라는 사람은 정보는 특정 상황에서 평가된 데이터에 대한 표시로 어떤 특정 용도에 대해 평가됐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어떤 특정 상황에서 평가된 데이터, 자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롤레라는 사람은 정보는 사실의 수가 아니라 사실을 유용하게 선정 조직한 사실들 간의 관계를 포함하는 데이터의 구조적 특징이다 데이터의 구조적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엘 벨은 정보는 넓은 의미의 자료 처리다 자료를 데이터를 처리한 게 인포메이션이다 반면에 지식은 사실이나 견해에 대한 진술이 조직화된 체계다 사실이나 견해에 대한 진술이 조직적으로 잘 정돈된 게 난리지고 그냥 자료를 처리한 것은 인포메이션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모든 걸 다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보고 지나가시면서 누가 세노니 이런 얘기를 했지 에로우가 이런 얘기지 드본스, 맥크러비, 맥도노가, 페롤레가, 베리 이런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이 정도의 감각을 갖고 있으면 가끔씩 출제되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